나의 피부에 있는 기미, 잡티, 검버섯, 주근깨를 싹싹싹싹 지울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칙칙하고 지저분한 기미, 잡티, 검버섯이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색소가 나의 피부에 있는 모든 칙칙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소님들 잘 봐주세요. 지금 오늘 하는 팩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에 있는 기미, 잡티, 검버섯, 색소를 조금 옅게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수한스처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밖에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피부에 있는 기미, 검버섯, 주근깨, 색소 이런 막 꺼묵꺼묵하고 막 지저분하고 칙칙한 것들에 정말 강적. 지금 자외선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기승을 부리는 그런 계절이 정말 돌아왔고 본격적으로 우리 피부에 있는 기미, 잡티, 주근깨 관리를 조금 더 더 신경 써서 예민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계절이 돌아왔고 더불어 피부에 있는 또 피부 탄력을 조금 더 높이고 광나게 또 뽀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잔주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꿀팁을 또 소수님들하고 공유를 해볼 거고 거기에 또 소수님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이 주인공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미 관리를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이냐? 바로 그 입자가 고운 히알루론산입니다. 소수님들 이 히알루론산 구입하시고 나서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나가는데 너무 큰 거 구입해서 쓰지도 못하고 너무 이거를 발랐더니 당겨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막 너무 많이 끈적거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당긴다는 거는 당기는 게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막 끌어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조금 이제 뽕뽕하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더 그런 걸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입자가 곱게 굵다 보니까 피부에 얘만 발랐을 때는 정말 끈적임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화장이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조금 피하고 잠자는 밤에 바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할 거니까 소수님들 중간에 소수님들 눈을 의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히알루론산을 할 건데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 진피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기 피부 속에 있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나 뭐 엘라스틴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잖아요. 빠지면서 피부도 이제 점점 노화돼서 늙어가면서 칙칙하고 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표피랑 진피가 분리돼서 턱이 두 개가 되고 눈은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게 히알루론산이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 히알루론산은 모든 수분을 1000배 이상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정말 잘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두 배, 세 배의 보습 효과를 수분 채워서 정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가 너무 많이 미끄덩거리고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거니까 오늘 필요한 건 히알루론산 그리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매년 진짜 1년 365일 이걸 먹어요. 이게 뭐냐면 비타민C거든요. 조금 아까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름관리도 하지만 비타민C를 함께 섞으면 이거를 김이나 잡티나 색소 같은 거를 조금 옅게 하고 특히나 올라오는 걸 조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쓰는 거는 비타민C 이거를 이용할 거고 소수님들은 비타민C가 있는 오일을 쓰셔도 됩니다. 저도 이렇게 레몬오일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오렌지 오일이 있거든요. 두 개 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잖아요. 이 오일을 가지고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저는 비타민C를 이제 캡슐을 갈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효과는 초대박이었고 이제 이렇게 하얗게 생긴 이 캡슐을 이거를 하나를 이런 절구에다 놓고 갈아주시면 돼요. 여기다 넣고 이제 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루가 의외로 굉장히 쉽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가시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용할 거고 이렇게 하나 비타민C 갈아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약국에서 빨간 약을 사왔어요. 이거는 소수님들한테 이제 제가 하는 원리를 소수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포비돈이라는 포비딘이라는 빨간 약을 옛날에는 아까진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하나 제가 구매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분자 저분자 이거는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제 우리 소수님들이 이제 고분자랑 저분자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이따가 제가 섞어서 쓰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알루론산 고분자 이거는 왜 고분자냐. 입자가 고분자로 형성되어 있어요. 입자가 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면 엄청 많이 끈적거려요. 얘만 바르게 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바르면 화장이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고분자는 흡수되는 시간이 거의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4분에서 5분 정도 개인 경험이니까 이거는 소수님들을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고 발라놓고 기다려보시면 제가 해보니까 한 4분, 5분 이 정도면 피부에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입자가 굉장히 커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피부에 겉도는 그 광이 이 매끈한 광은 아니에요. 매끈한 광은 아니고 이 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약간 물기가 있는 듯한 그런 광이 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뽀봉해지면서 막 이렇게 보면 수분이 막 잔뜩 있는 것 같은 그런 광을 내뿜어요. 고분자가. 요리 준비하시면 되고 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 너무나 초간단인데 요 비타민 C를 섞어서 우리가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같은 거를 같이 관리하시게 되면 올라오는 거를 조금 억제하는데 굉장히 최강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고분자를 이제 여기다가 펌핑을 하는데요. 얼만큼 하냐. 이거는 내 그냥 양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바를 만큼.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정도. 열 번 정도 하시게 되면 얼굴에 도포하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 남아요. 근데 조금 제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열 다섯 개를 넣은 건데 소수님들은 열 방울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열 방울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거는 빛을 보게 되면 얘가 영양, 이 성분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루를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 다 쓰지 못하시는 건 어차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으시게 되면 민감하신 분들은 얼굴이 따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 이제 한 꼬집? 한 꼬집 정도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요렇게 넣고 잘 저어줍니다. 소수님들이 정말 기절하십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소수님들도 고분자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요거 정말 활용 잘해가지고 쓰시게 되면 화장품은 진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정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냥 히알루론산만 발랐을 때는 여러 가지 건조함이나 끈적임이나 막 번들번들한 거나 막 이런 것이 있지만 섞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 정말 초대박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입자에 있는 비타민 C를 여기다 넣어도 얘가 이제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서 지금 입자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보시면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에 하시기 전에 목에다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차피 이제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세안을 하고 왔기 때문에 토너로 일단 피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요즘 그 황사도 있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 암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은 눈도 굉장히 따갑고 저도 그렇거든요. 눈도 따갑고 요즘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봄철이라서 정말 이제 옛날 말로 말하면 하얀 그 뭐라 그러지 각질을 하얀 버짐처럼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봄철이라 진짜 최고로 건조할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관리가 정말 좋은데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쓰실 때는 항상 스킨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얇게 펴서 도포를 하시면서 흡수시켜주시고 히알루론산을 바르시는 게 우리 피부의 주름관리를 조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셨죠? 이거를 이제 발라줍니다. 저의 이제 기미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바르고요. 그리고 주름이 있는 눈 밑에도 이렇게 바르고 밤에 주무실 때는 얼굴 전체에 도포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여기가 기미가 올라오니까 이쪽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주름이 있잖아요. 여기도 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고민인 고양이 주름 여기도 발라주고요. 그리고 광나는 이마를 유지하시고 싶으시다면 히알루론산을 이마에 꼭 발라주세요. 이마가 정말 정말 연예인 이마 못지않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나이를 먹으면 여기가 꺼져요. 그래서 여기 관리가 정말 진짜 중요한데 고분자를 여기다 살짝 이렇게 도포하시게 되면 여기가 좀 뽕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대 말고 여기 달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살려주시게 되면 우리 피부를 조금 젊게 보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얼굴도 조금 더 더 예뻐 보여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입술 옆에 제일 많이 꺼지는 데가 또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 옆에도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이고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 도포하셔도 돼요. 전체 다 그리고 목주름에 진짜 간단하거든요. 밤에 세안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촉촉하게 다 발라놓으세요. 이렇게 칙칙한 기미가 있는 곳도 문질문질 문질 하셔가지고 바르시고 눈 밑에 있는 주름 있는 곳도 문질문질하면서 살살살살 자극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름 있는 곳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4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얘가 흡수가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4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얘가 흡수가 되거든요. 잠시 흡수가 되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소수님들한테 정말 깜짝 놀랄 거를 보여드릴 건데 조금 아까 이제 비타민C를 제가 섞었잖아요. 여기다가 비타민C를 섞었고 오일을 섞게 되시게 되면 한 방울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오일은 한 방울 그 다음에 비타민C 캡슐은 한 꼬집에서 두 꼬집 정도 그리고 히알루론산 고분자 10방울 이렇게 해서 매일 밤에 바르고 좀 이시면 좋고 4분, 5분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제가 뭘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제 바르고 남은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이렇게 고분자가 있거든요. 제가 이 고분자를 손에 발라 볼게요. 두 번을 이렇게 펌핑을 했고 입자가 이렇게 고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고분자만 발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물기를 머금은 듯한 요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발랐죠. 제가 소수님들한테 깜짝 놀랄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왜 기미 잡티에 좋냐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바른 곳에 빨간 약을 여기다가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 피부에 있는 기미 잡티 색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바르면 지금 보시게 되면 고분자만 저희가 얼굴에 바를 때는 기미나 잡티에 전혀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기미를 예방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잡티나 기미 검버섯 주근깨 있는 곳에 발라도 별반 히알루론산 고분자만으로는 우리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빨간 약을 이렇게 망창 발랐는데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제가 요걸 닦을게요. 깨끗하게 닦아내고 좀 전에 제가 비타민C를 섞은 고분자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발라볼게요. 똑같이 비타민C를 섞은 고분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발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발랐죠? 똑같이 좀 전이랑 똑같이 빨간 약을 여기다 발라볼게요. 소수님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봐주십시오. 이 원리를 소수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라보겠습니다. 비타민C를 섞은 여기다가 제가 발라볼게요. 보이시나요? 소수님들 지금 색소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색소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빨간 약을 발랐는데 색소가 다 사라졌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발라볼게요. 제가 마구마구 김이 잡티 주근깨 검버섯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르고 보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발랐거든요. 지금 바른 바른 곳에 봐주세요. 얘가 지금 보이시죠? 색이 이게 기미라고 그러고 기미가 막 피부에 올라오잖아요. 피부에 올라오면 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색깔이 점점점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까진기 색깔이 보이시죠? 조금 아까 빨갛던 게 지금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의 거의 형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얘가 흡수가 되잖아요.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그러면 이 색깔이 다 사라져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물 먹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요. 지금 여기 위에 보시고 위에 보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같이 섞어서 히알루론산이랑 섞어서 얼굴에 바르게 되면 우리 기미나 잡티가 피부에서 올라와서 피부 밖으로 오잖아요. 그거를 히알루론산하고 비타민 C를 섞어서 바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르고 히알루론산을 이거를 옛날에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것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알루론산의 그 흡수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타민 C랑 섞었을 때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이제 다 색깔이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이렇게 거무튀튀한 색소들이 올라오는 거를 히알루론산하고 비타민 C를 섞었을 때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빨간약을 발랐는데 다시 내 피부 형태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히알루론산만 했을 때는 이게 안 돌아와요. 그런데 같이 섞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에 있는 거무튀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비타민 C를 피부에 우리가 비타민 C 기미관리할 때 특히나 아주 중요한 거 비타민 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님들 피부관리하는데 비타민 C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이렇게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순한 히알루론산이랑 비타민 C를 섞어서 피부에 발랐을 때 기미나 잡티나 색소나 뭐 주근깨 같은 게 이제 바깥으로 내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멜라민 색소가 쫙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게 되면 피부수 여기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색소를 비타민 C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비타민 C를 드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비타민 C를 얼굴에다 바르시게 되면 피부를 좀 더 뽀얗게 하고 그리고 더 희게 이제 화이트닝 효과가 있으면서 미백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히알루론산으로 탄력관리를 조금 더 높이고 나의 피부에 있는 주름관리를 조금 도움받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이거든요. 소소임대 히알루론산 활용 잘하시면 진짜 이게 효과가 정말 다양하게 잘 쓰시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수분이 정말 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게 박장 대소를 해도 주름이 이게 이게 진짜 팔자주름이 안 생길 것 같고 그리고 피부가 히알루론산으로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안에나 밖이나 이게 피부가 말캉 말캉해요. 이게 그리고 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오고 고분자의 효과를 아주 최대로 보실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관리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욕실에 가서 하시게 되면 되게 정말 끝내줍니다. 욕실에 있는 나의 내가 샤워를 하고 욕실에 있는 그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 거기에 올라오는 그 수증기에 있는 수분을 히알루론산이 다 먹어요. 그거를 내 피부에 발랐을 때 이게 수분관리가 더 촉촉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분자는 잔주름 관리 예방하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피부 보호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비타민C를 넣어서 기미 관리 관리하는 데도 좋고 잡티 검버섯 주근깨 색소침착에도 올라오는 걸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뭐 어차피 생긴 거는 우리가 없앤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쉽게 사라지진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방은 할 수 있고 올라오는 걸 억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돼도 피부를 맑게 관리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또 이 고분자랑 저분자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를 조금 더 촉촉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초를 하실 때 이제 스킨 같은 걸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스킨을 요렇게 따르시고요. 한방울 요렇게 따르시고 이제 이 저분자 고분자는 수분을 먹는 거니까 이 수분 속에 얘를 한방울만 딱 떨구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얼굴에 발라주세요. 이거는 저분자예요. 저분자를 이렇게 얼굴에 발라주세요. 아침에 세안하시고 요렇게 바르세요. 저분자를 아침에는 이제 화장하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러면 내 피부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저분자가 빨아들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영양크림을 또 바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 바르고 이 상태에서 썬기능하고 그리고 이제 쿠션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발랐을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하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조한 걸 전혀 몰라서 저는 미스트를 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그냥 기초 다른 거 하시고 화장하시고 나가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소소님들 이 고분자 저분자는 판매가 네이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피연정 뷰티님이 정말 수분관리 하는 데는 1등 공신이 히알루론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수분관리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소소님들 고분자 사신 거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비타민C를 그렇게 섞어가지고 피부에다가 요렇게 먹인 다음에 밤에 주무시고 아침에 그냥 일반 세안하시고 나가시게 되면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그런 칙칙한 것들을 엿게 하고 예방하는데 조금 더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고 저도 또 다른 분한테 배워서 제가 썼던 방법이니까 소소님들 꾸준하게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같은 건 정말 매번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저도 제 피부에 있는 거를 조금 그렇게 해서 엿게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면서 하니까 소소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분자를 가지고 우리 기미나 잡티나 색소 같은 거를 조금 엿게 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작은 꿀팁이니까 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고분자 방치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피부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남아도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마다 하셔도 됩니다. 피부에 자극도 없고 그리고 이거 하셨는데 피부가 조금 간질간질하다 이러신 분들은 닦아내고 주무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지금 제 피부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고분자 바르고 저분자 바르고 이게 다거든요. 지금 그런데 피부가 정말 지금 땡땡해졌고 맑아졌고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면 조금 더 이제 부족한 수분도 채우고 그리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소수님들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